이거 뭐라고 쓰여있는거야? 도와주세요 나는 사탕을 사려고 노력했고 사악한 사탕 남자가 우리를 가져 버렸대 가둬버렸다고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방에서 열쇠를 쳐자라 우리를 가둬버렸대 사탕을 사악한 사탕 남자가 우리를 가둬대 이거 사탕 맛있겠다 사탕을 먹읍시다 안주네요 열쇠 어딨나요? 열쇠 있다 열쇠 엄청 크다 열쇠 엄청 커요 이제 가봅시다 문이 열렸네요 오이 뭐래 가볼래 아빠가 온다 상자를 올라서 통풍구로 가래 통풍구가 아니야 통풍구나 환풍구랑 비슷해 통풍구나 환풍구랑 비슷한 가래 통풍구나 환풍구랑 이거는 다만 처음부터 위로 올라가는게 환풍구랑 이게 머리가 쿵쿵해서 떨어지면 아빠가 갑니다 짜자잔 머리가 쿵쿵해서 힘들었구나 안 보여 요즘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이 뭐야 오 어려워 내가 내가 갈래 오 어려워 어려워 내가 갈게 슬라임 박스랑 같이 갑시다 오 오 진짜 타고 갈 수 있네 새탕 박스인가 봐 멋있네요 아 내가 들어오면 안 돼 오 들어갔어요 오 뭐야 통풍구야 이거 조심해 펜 저기 떨어지면 잘린대 그렇시다 어? 자동을 아 이거 뭐야 미끄러운가 미끄러워서 잘 못 떠나거든 조심하세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려 이게? 어 선풍기 속은 빨려 들어갑니다 떨어지면 어디로 갈까 오오 좋아요 오 왜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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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앞서웠어 빨리 갑시다 친구들 저게 뭐하는거에요 뭐하는거에요 그냥 가면 되는데 빨리 갑시다 어 위로 올라가네요 뭐야 위로 올라갔어 옆으로 어 옆으로 옆으로 올라갔어 옆으로 올라갔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됐다 오 뭐야 어 나니 아니 아니 광성검 오케이 갑시다 이거 뭐 입속으로 들어가나요 오오 빨려 들어갔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 더러워 헛바닥이 참 예쁘시네요 목구멍이 예쁘시네요 제 뼈도 있고요 입에 뼈가 있어 입에 뼈가 있을 수도 있지요 내려갑니다 뱃속으로 오 깜깜해 어 뭐야 여기로 올라가야되던데 베이크를 많이 먹었나봐요 혓바닥이 베이크를 아이고 떨어졌습니다 응 비니는 한번뿐이에요 요거 상점이요 집중하세요 상점엔 돈이 필요합니다 갑시다 예이 일단 물을 조심해서 물을 조심해서 갑니다 자 물이 면 요정 내가 할래요 어이 갈비뼈다 오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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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네 사탕을 먹고 우리만 못먹는거 아이고 그거 빠졌어요 아니 부서졌어요 사탕처럼 시간이 없어요 세 번이 없어요 기다리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갑시다 올라가세요 완전 뾰족한 아주 귀여운 갈비뼈가 있네 아 똥 벨 속에서 응가구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 조심하세요 점프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어 초콜렛이 있고 똥 세상에 초콜렛들이 아 저기 똥이다 자 이리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벌써 끝나나요 아 뭐야 아니네 오 이거 뭐 전기가 막 끓이고 있어 조심해 갈비뼈가 있어 점프가 너무 높게 아 이거 전기다 전기를 조심하세요 이거 그냥 옆으로 가면 되는데 쉽네 쉽네 오케이 두 번째 다시 시작합시다 쉽네 왜 자꾸 쉬운걸 내야죠 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어이고 지금 빠져버렸네요 쉽지 않네요 사다 사다 아 상점에서 사자 어 상점에서 사자 어 상점에서 사라고 짜잔 어 두 개씩 넘어 두 개씩 넘어 두 개씩 넘어 어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 이거 3층이다 여기 3층 양석 하찜같아 carreter 사랑 항상 여기에 나쁜 사람들 많이 칼촌하잖아요 맞아 어 이거 뭐야 옥상이다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여기 밟고 어 뭐야 어잉? 아 이리로 가면 안되는거였어? 뭐야 다시 3층으로 다시 내려왔네 거리에 오는게 아닌가봐 다시 가봅시다 길이 이상하네요 걔가 있는걸로 가는줄 알게 걔가 있는걸로 가는줄 알게 친구 따라가자 저기 말고 여기가 아니고 저기잖아 여기를 넘어가야한다고? 여기로? 저걸타고 가야지 줄이 없어 다시가자나 다시가자나 이거 어떡해 쟤도 지금 다시 돌아왔어 버그인가 버그인가요 이쪽으로 가는건가봐요 줄이 없는데 저쪽으로 점프가자 저기로 가야지 못내로 가게되어 어떻게 가야돼 이상한데 여기로 밑으로 가 쟤는 다시가자나 어디로 가야돼요 저기는 아니잖아 분명히 저기로 가야되는데 안되 안된다고 됐다 점프해서 오니깐 되네 약간 버그인가봐 내가 갈래 어디야 어디야 여기다 여기가 여기 아닌데 대조인가 여기로 내려가는거 같다 저 아래로 탁력할수있대 여기 쓰레기가면 점프 오케이 돌있네 오우 멋있다 점프 저기 뒤에가 봐 차례조심 저거 카트롤 피해야돼 조심해 빨리 가야 빨리 자 갑시다 내려봐봐요 어 이건 새똥이래 새똥이 있습니다 새똥 밟고 죽었다 가자 오키이 석절이 왜이리 커 저기 또 쓰레기 더미로 점프 쓰레기 더미로 점프 여기 점프 오케이 또 집라인이 타고 우후 점프 임마인 타고 아주 좋아요 다왔나 오 됐다 탈출 성공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